그럼 사고 때문에 오락가락 들쑥날쑥해 죽다가 살아남아 자꾸 흘리고 다니지 말라고 뭐야? 설마 질투? 근데! 설마! 저를 어떻게 알고 대표님 이모네이드 취소하시고 쇼핑은 다음에 하시는데 10대 밀라야 12시 정도 땅땅 올리기 전에 떠나야 돼 소주 말고 맥주 마시면 안 돼요? 왜? 생각하기 싫은 사람이 생각나서요 소주병 보면 왜 유독 그 아이한테만 집착을 하는 걸까? 너 도대체 뭐하는 애야? 니가 왜 내 차를 타고 있어 지금? 정신병은 제가 아니라 대표님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아가씨 대표님께서 태우셨습니다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